예수님이 보여주신 생각, 말, 행동 그 하나하나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해주고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난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게 내 양식이다. 내 밥이다. 그게 내 살림살이의 근원이고 힘이고 내 인생의 목표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의 사명이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내려와서 인간들한테 나약한 인간의 옷을 입고 사람의 아들이라면, 인간이라면, 진짜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본질이. 이게 예수님 모든 말씀에서 본질인데 요한복음이 묘하게 편집해서 마치 십자가 사건만을 위해 오신 것처럼 묘하게 편집해놔서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요한의 편집된 부분들은 제가 편집 의도가 막 드러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제가 배제하고 요한의 설명이 있어요. 그 배제하고 제가 예수님의 원육성 위주로 읽어드렸어요. 요한복음 강의. 유튜브에 참고하실 때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원육성에는 안 나오는 말들이 제자가 쓴 말의 계속 방향을 그쪽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입장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그냥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거다. 그래야 인간이 예수님이 아니면요. 이 무형의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잖아요.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생기셨는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그럼 이게 사람의 아들이 나오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가 나와버리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 생각감정 오감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도 이해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접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모든 성인들은 다 저걸 보여주려고 옵니다. 특히 예수님이 저걸 잘 하셔서 인류 역사에 아예 딱 박히셨잖아요. 인류 역사가 지금 예수님 다녀가기 전 다녀간 후로 구분하지 않나요? 엄청난 겁니다. 그럴만한 분이시고. 근데 다들 관심사가 바울이 그렇게 좀 틀어놨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보여주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안 읽고 보니까 양반이 자꾸 구약해서 하느님한테 기도해서 받아낸 것만 자꾸 읽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 이렇게 생겼어가 아니라 아버지한테 어떻게 잘 보여서 뭘 따냈는가 이런 데 관심 갖고 있다는 것도 실망이고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그대로 지금 따라 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면 이건 대한민국의 축복이 아니라 인류의 축복입니다. 한국의 십자가가 편의점보다 많다면서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정도 지금 우리 기독교 왕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 제자리 한 교회에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한 분만 있어도요. 우리나라는 이미 천국 됐어요. 그분 아니 예수님 한 분만 오셔도 인류 역사에 그냥 박히는데 닮은 제자들이 뭐 편의점 수만큼 우리나라에 지금 있다. 또 설마 또 그렇게 공부하시면 또 한 분만 계시겠어요? 또 주변에 퍼티를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나라는 걱정 없는 겁니다. 종교를 떠나서 그건 진짜 인류의 축복인 거예요. 저 그거 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닮았는 가진 거죠. 예수님을 주로 제가 읽은 이 성경에서 그 내용과 교회에서 주로 다뤄지는 텍스트나 강조되는 부분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또 제가 교회를 안 다니면서 이런 비판한다는 게 좀 찜찜해서 좀 말을 피하고 자명한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이왕 최근에 좀 제가 집중적으로 그쪽 자료를 좀 본 김에 제가 우려되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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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럼요.